네 안녕하십니까 상한가스쿨의 테마주의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공포의 사라 이 전략이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부터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 종목을 배제시키기보다는 항상 이 눌림목이나 조정이 나올 때 그때를 기회를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 6월까지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렸고 실제로 PSK 홀딩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세자리 때 수익률을 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냐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주도 섹터를 빠르게 좀 포착을 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짧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주도 섹터가 계속적으로 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반기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역시나 올 상반기에 보여줬던 이 반도체 흐름처럼 이 제약바이오도 같이 하반기에 이런 주도 섹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순환 랠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하나 볼 텐데 자 지금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목이 반등탄력 붙은 바이오주 금리인하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금리인하다 그리고 코로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도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혹은 하루 이틀로서 끝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같은 재료지만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기사들도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심이 확실하게 제약바이오로 많이 살아나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제가 지난달서부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딜사이트 경제TV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상한가스쿨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오전에 오후에 진행하는 이 수익의 맛을 통해서 추천을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탑5 수익률 탑5에 대한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 국제약품, 리가켄바이오, 녹십자 이렇게 세 종목이나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40%, 30%, 10%대 이런 식으로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드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8월에 진입을 해서 드린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로만 제약바이오 좋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제 추천을 통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더라도 이런 결과물들을 믿고 같이 한번 매매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일단 그 다음 또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7월에만 4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심이 제약바이오가 쉽게 꺾일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순환매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포함이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제약바이오 코로나19 테마와 관련돼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10%대의 급등을 좀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상한가 종목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이 종목을 볼 텐데 실제로 이 종목도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의인 짐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7월 말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진단키트 관련주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분자 진단 제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지금 따냈다라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이전에 이런 코로나 관련주로서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다른 이슈가 붙을 경우에는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 심풍제약이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한번 살펴봤는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코로나 치료제로서 부각을 받고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치료제로 부각을 받게 되고 바로 상한가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관련주들 혹은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진메트릭스의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냥 바닥만 횡보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이슈가 지금 부각을 받게 되면서 연이어 지금 이현상까지도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2,900원 이하의 이제 코로나와 100일의 이런 전염병 관련주로서 추천을 드렸었고 5거래일 만에 지금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지금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또 이런 종목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오늘 준비한 종목들 역시도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뿐만이 아니라 오늘 종목을 두 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전에는 사실 작년부터는 2차전지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그런데 이런 주도 섹터의 변화가 이제는 제약바이오로 변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적기반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약 1.5조원 규모의 기술 위탁 생산 계약을 따내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녹십자도 마찬가지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전에 기술 이전 혹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신고가가 나오거나 혹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고 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죠.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사실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부각받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혹은 최근에 이런 이슈들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L바이오라든지 혹은 블루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톤을 이어받아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앞서 봤던 이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 상한가 혹은 급등 연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또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에 단계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에는 2연상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고 또 액세스바이오 이런 진단시약과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눌림에서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료가 남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 두 기업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연 국내 제약바이오 이제 2조원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호실적을 기록을 해주면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아까 녹십자나 종근당 이런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뒤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들이 결국엔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2차전지 때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와 관련된 그룹주들이 상승을 이끌어줬고 그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HBM 관련주들이 이끌어줬고 이제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이끌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재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 대선 K바이오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보자 라는 내용인데 앞서 이제 양강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후보 혹은 해리스 후보 지금 이 양강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기사를 보시면 누가 돼도 K바이오는 수혜를 본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과 인하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양 후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생물보안법 역시나 올 연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K바이오는 수혜를 계속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발의가 된 거기 때문에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약과 인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판매하는 제품이 비싸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보다는 바이오 시밀러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약과가 싸면 쌀수록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오리지널 약품이 워낙에 비쌉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나왔을 때 빠르게 이 점유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약과가 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여전히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다. 이런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투자만 몰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엔데믹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도 있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같이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는 부담을 좀 덜어내고 상승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중소형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애초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금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고금리에 돈을 빌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힘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중소형주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제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소형 기업들이 더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금리 인하 시기에는 중소형 기업들 위주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기업들 특히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 바로 이제 ESMO입니다. SMO라고 좀 하는데 유럽종양학회라고 보통 세계 3대 암학회가 있죠. 그런데 이미 두 개는 종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 하나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를 보시게 되면 올 9월 13일에 시작해서 17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태죠. 그래서 이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을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면 이런 학회가 있을 때 혹은 헬스케어와 관련된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라든지 이런 학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혹은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준 바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미 투심은 충분히 살아났고 또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학회를 통해서 다시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대장주들에 대한 호실적 그리고 미 대선을 앞두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사 수혜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제약바이오 재투자 기대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학회를 앞두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이벤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 제가 아까 이 중소형 기업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왔는데 바로 IMBDX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IMBDX라는 종목은 이 액체 생검 기반의 암 정밀 진단 그리고 재발 모니터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액체 생검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액체, 혈액이나 골수 혹은 소변 이런 것들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암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MRI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액체 생검 기반의 진단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만 지금 이 IMBDX가 집중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23개국에서 실제 이 암정밀 진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이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계약과 달리 추가로 지금 계약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또다시 한번 시장에 공개가 된다면은 당연히 좀 급등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IMBDX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글로벌 진단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한 2천억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이런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기업들과 좀 비교가 되고 또 피어 기업들과 함께 맞춰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배 이상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IMBDX 같은 경우에 이전에 주목을 굉장히 좀 크게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상장과 함께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 상장 이후에 이제 보호의 수 물량도 나오게 되고 차익도 나오게 되면서 계속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8천원 구간대에서 저점을 찍어줬고 7월 들어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안 진단 그리고 글로벌 해외 진출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전고를 돌파하게 되면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도 6%의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견주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실려주고 또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종목을 하나 공개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또 다른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공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8시 공개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좀 같이 매매를 해보고 싶다 혹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지금 보시면은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휴대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찍으시면은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8시 공개 방송을 참여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검색창에다가 딜사이트 S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방송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히든 종목으로 좀 돌아와서 보자면은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전에 19년도에 큰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수년 동안 계속적인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급등을 보인 구간이 있었지만 상승폭을 이미 다 반납을 한 상태고 지금 서서히 바닥을 좀 잡아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제약바이오, 중소형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사 혹은 재료 하나만 좀 나오게 된다면은 급등세를 좀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충분히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글로벌 AI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엔비디아가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AI와 관련된 이 신약 개발 기업들도 같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 AI 신약 개발사 중에서 자체 슈퍼컴이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기준으로서는 최초 자체 AI 바이오 슈퍼컴 센터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 올해 신약 플랫폼을 출시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당장 흑자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매출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감염병에 계속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질병청에서 감염병 대응 신규 과제에 대한 수주를 따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참고해 주시고 다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1봉 차트인데 이전 고점 이후 계속적인 조정을 받아왔고 이제는 이전 최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만 부각되기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8시에 공개 방송 주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메트릭스 2연상 달성 다음 급등 이어갈 제약바이오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